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비메 에브라임 사람 엘가다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호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라 이 짧은 문장에 아홉 개의 고유명사가 등장합니다 그 중에 셋은 지명이며 여섯은 인명입니다 이것은 옛날 옛적에 전설 따라 삼철지로 시작되어지는 그런 허구가 아니며 무시간적인 도덕적 교훈도 아님을 강조합니다 특히 세계의 지명에 여섯 개의 인명까지 등에 업고 나타나는 이 인물 엘가나라는 사람은 분명히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고 뼈대 있는 집안의 후예라는 사실을 우리는 어느 중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그는 에브라임 산지의 에브라임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브라임 산지는 도대체 어디며 에브라임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요셉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나 자식들 잘 되기를 바라죠 그래서 이 아이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자기의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안수 기도를 받았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요셉은 살아난 두 아들 무라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아버지 앞으로 갔습니다 그때 아버지 야곱은 이미 연세가 많아 눈이 침침하고 몸을 잘 가루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자기의 두 아들 그 중에서 장자 장자 문화세는 오른손으로 안수를 받으면 더 큰 축복을 받을 것이라 생각하고 이 문화세를 아버지의 오른손이 이렇게 안수할 수 있는 위치로 차자 에브라임은 왼손이 얹어질 수 있는 위치로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물론 무릎을 꿇고 앉게 했겠죠 아버지 야곱이 이 두 손자 머리 위에 손을 이렇게 얹으면 축복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아버지 야곱이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화들짝 놀란 요셉이 아버지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침침하여 잘 보지도 못하는 야곱이 안다 나도 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버지가 자신의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 위에 왼손을 문화세의 머리 위에 얹고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안수 기도를 합니다 그로부터 400여 년이 지나 모세에 이어 요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난한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땅을 분배하는 예민한 상황 속에서 가장 좋은 땅 가장 금사라기와 같은 땅을 어느 지파가 차지했습니까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산지라는 말이 나오니까 산악지대 아주 쓸모없는 땅을 받은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외침이 많았기 때문에 좋은 땅 그야말로 금사라기와 같은 땅은 산 쪽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도 산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마태봄 5장 14절에 보면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에브라임은 그리고 에브라임의 후손들은 그 땅을 차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에브라임 산지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합니까 에브라임 산지 하면 무엇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이루어진 현장이다 기도는 절대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를 들으신다 특별히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귀하게 보시고 그 기도를 기억하셨다가 들으신다 하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현장이 깨닫게 해주는 땅이 에브라임 땅인 것입니다 에브라임 산지인 것입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이 에브라임입니다 그 에브라임에 엘가나가 살고 있습니다 매일 에브라임 산지를 둘러보면서 그는 깨달아야만 했었습니다 아하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 사실을 살 깊이 느끼며 깨달으며 생활해야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엘가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그가 오늘 본문에 보시면 라마다임 소빔에 살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라마다임 소빔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어디입니까? 여러분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에 보시면 라마가 나옵니다 2장 11절을 보십시오 라마가 나옵니다 이 라마와 라마다임 소빔은 같은 지명입니다 라마다임 소빔은 풀네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곳과 혼돈하지 말아라 틀림없이 에브라임에 있는 바로 그 라마다임 소빔입니다 하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라마 하면 어떤 사건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까? 마태봄 2장 18절에 보시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고하는 소리가 들렸다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국하는 곳이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베들레엠의 왕이 탄생했답니다 헤로당이 화들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정보를 제공한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네들이 먼저 가서 그 아이를 찾아서 경배하고 돌아와서 그 사실을 상세하게 나에게 좀 알려주시오 나도 경배를 해야겠어 얘하고 박사들이 떠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전부 다른 길로 해서 자기 고향으로 가버린 거야 헤로시 속았다라는 사실을 알고서는 정신을 반짝 차렸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자리를 눈볼 아이가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런 부하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베들레엠에 있는 아이들 중에서 두 살배기 아래의 아이들 이 아이들을 전부 살해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에 두 살짜리 손자를 두신 분들 계십니까? 제일 예쁠 때입니다 그 티없이 맑은 아이들이 끌려가 눈앞에서 살해당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얼마나 통곡을 했겠습니까? 그 통곡 소리가 온 베들레엠에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통곡을 듣는 사람이 무엇을 떠올리느냐 그 옛날 라헬이라는 여성이 통곡하던 그 통곡을 떠올렸다라는 거예요 라헬이라는 여성 혼자서 통곡하던 그 통곡과 베들레엠에서 많은 사람들이 통곡하던 그 통곡과 같은 선상에 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라헬이 통곡의 통곡을 거듭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레아는 숨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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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를 낳았는데 이 라헬은 애기가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의 사랑도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남편의 가슴팍을 치면서 나로 아이를 낳게 하라고 통곡을 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라헬의 태를 여시사 귀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태어난 아이가 그 유명한 요셉입니다 그러니까 라마다임소빔이라는 이 지명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아니 엘가나에게 무엇을 가르쳐줍니까? 기도하면 된다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이것을 살깊게 깨닫게 해 주시는 현장이 바로 라마다임소빈입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강조가 되죠 에브라임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 라마다임소빈도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현장입니다 바로 그곳에 살았던 사람이 누구입니까? 엘가나입니다 엘가나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엘가나는 오늘 성경에 보면 누구의 손자 누구의 뭐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집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속사적인 측면에서 이 엘가나는 그렇게 중요한 인물이 아닌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간단합니다 이 엘가나는 오랜 옛적부터 신앙의 유산을 이어오고 있는 믿음의 후예라는 뜻입니다 뼈대 있는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 모태신앙으로 자랐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어렸을 때부터 에브라임이라는 단어 속에 얽힌 사연 라마다임소빔이라는 이 장소에 얽힌 내용들을 환히 깨뚫고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돼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돼 이것을 그가 배우며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엘가나가 어느덧 성장하여 결혼을 했나 봅니다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가정을 이루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아내가 있었답니다 두 아내가 있었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처음부터 아내가 둘이었을까요? 처음부터 한쪽에는 한나 한쪽에는 분인나 이렇게 양손 잡고 딴딴딴딴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이 엘가나가 제일 먼저 결혼한 여성은 바로 누구였습니까? 한나였습니다 한나였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얼마의 세월이 흘렀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아기를 기대하는데 아기가 태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 사회에는 메시아 사상이 있었습니다 그 메시아가 내 혈통을 통하여 태어나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모두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낳아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범죄를 낳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오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느 집안에 아기를 낳지 못하면 사람들은 뒤에서 수군대는 것입니다 저 사람들이 도대체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아기가 없는가 그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기 때문에 아기가 있어야 했습니다 도 하나는 저 선조들이 아기가 없었는데 사라도 그렇고 리부가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매달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하나님께서 귀한 선물을 주셨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어지기 때문에 아기를 꼭 가져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아기가 없는 것입니다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것은 한나의 잘못이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5절을 주목하십시오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6절을 보십시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을까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에 등장하고 있는 엘가나, 한나 그리고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엘가나가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 아니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는 그는 그냥 오히려 이 엘가나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찾은 사람이 바로 분인나라는 여자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분인나를 찾아서는 분인나를 꼬시기 시작합니다 협상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어떤 협상을 했습니까? 당신은 두 번째 여자지만 절대로 첩이 아니야 당신은 정실분여인이야 두 아내가 있었으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 당신이 와서 아기를 낳기만 해주면 난 당신의 순위를 바꿔서 한나보다 한 단계 위에 자리에 내가 앉혀줄게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다음 시간에 생각하겠습니다만 분기 또 훨씬 더 많이 줄게 그렇게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인나가 드디어 그 집에 들어오게 되었고 애기를 낳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가나는 지금 자신이 당면한 문제를 어떤 방법으로 사용합니까? 한마디로 한마디로 여자를 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는 방법을 통해서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버립니다 그 어떤 갈등이나 고민도 없습니다 기다림도 없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은 오래 기다렸습니다 이삭도 와이프 리부가가 애기를 낳지 못할 때 무려 7년이나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 분명히 이 엘가나는 얼마 기다리지도 않고 분인나를 아내로 맞아들여 자식을 그가 얻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입니다 평소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그는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그 방법대로 그는 문제를 해결해 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던져야 할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엘가나 라마다임 소빔에 살고 있던 이 엘가나 그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분인나를 만나 분인나를 통해서 해결하는 이 방법밖에 과연 없었던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이 아닌 에브라임에 살고 있던 엘가나였습니다 다른 동네가 아닌 라마다 소빔에 살고 있던 엘가나였습니다 그에게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기도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아니, 기도한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한나가 그렇게 힘겹게 홀로 성전 바닥에 엎드려서 미친 여자처럼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도 남편이라는 작자가 그와 함께 성전에 들어가 손을 잡고 기도한 흔적을 발견할 길이 없습니다 한나를 그 차가운 기도의 골방에 혼자 두었습니다 그는 기도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는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을 그는 별수롭지 않은 일로 생각하고 치부해 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 그 방법으로 지금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엘가나라는 이름이 뭡니까 엘가나라는 이름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소유 조금 더 설명을 붙이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우리 모두는 단박 한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우리를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그러나 너희는 태카신족 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우리가 우리 이름이 뭐라고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가 바로 엘가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엘가나예요 내가 엘가나예요 오늘 우리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그 옛날 엘가나가 에브라임 산지에 살고 있었습니다 엘가나가 라마다임 소빈에 살고 있었습니다 기도를 떠올리게 하는 현장에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말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어떤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수없이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그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넉넉히 보면서 지금 그 현장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냐 하시고 그가 안전병이든 그가 눈먼 사람이든 그가 배고픈 사람이든 그가 포도주가 모자라는 사람이든 심지어 그가 죽은 제 나흘이나 된 사람이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옛날 엘가나와 같이 문제가 있을 때 아주 쉽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을 찾고 그냥 내 생각과 기분대로 문제를 해결하면서 여기까지 이러지 아니했느냐라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은 예수님이 곁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알고 바람이 불 때에 풍랑이 일 때에 다가가 주님을 깨웠습니다 흔들어 깨웠습니다 그때 일어나신 주님이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심으로 그들은 목적지에 이를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바람을 만났습니까 울고 계십니까? 통곡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소원의 항구에 이르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며 간섭하시며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어야 합니다 이 방법밖에 없었던가 계속 물어야 합니다 내가 이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옳았던가 이 말하는 것 이 말밖에 없었던가 이런 태도 이런 태도밖에 없었던가 하나님 앞에 나가 다윗처럼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내가 유다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올라가라 다윗이 말합니다 어디로 가리까 해분으로 갈지니라 다윗은 한 걸음 한 걸음 올릴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했습니다 왕이 된 뒤에도 그는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내 마음의 합판자라고 하시며 그를 축복해 주신 줄 믿습니다 망군의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묻고 또 묻고 또 물으며 나아가는 다윗의 걸음을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걸음이 이런 걸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 나를 채우사 주의 길게 빛게 하소서 성령의 능력 그로 기름 돋우사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소서 주의 길을 선고하게 하소서